한국 화장품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서 켜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매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화장품 실적을 바탕으로 화장품주 전체적인 한국 화장품 개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장품주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원대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만들어두었던 물량들 만원에서부터 만천원 사이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실적을 바탕으로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 2분기에도 매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만천원대를 뚫어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신다면 이미 전 고점을 뚫어주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게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거나 상승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윗고리가 달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윗고리를 달면서 이 고점에 있는 매도 물량들을 받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국 화장품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는 이미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는 상태라면 이렇게 윗고리가 달리면서 버티는 게 아닌가 이 물량들에 대해서 투매가 나오면서 꺾이면서 저점을 내려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 만원대 부근에서 저점을 지키면서 이 고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6월달에 핵심적인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만천원대를 뚫어주고 신고가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이번 6월달에 이 실적에 대한 발표 공시가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신고가를 뚫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한국 화장품 저점이 7,000원대에서 이미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화장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한국 화장품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번 7월까지 이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섹터 전체적인 일정들 모두 확인해서 정리해둔 보고서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한국 화장품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타와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면서 타점들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카메스터 단타 종목 포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알려드렸죠.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30일 오늘 장전이 8시 46분에 문자 주셨던 28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수 이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린다고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장중에 1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12% 수익을 충분히 여유있게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타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고요. 특히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단타 매매 매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와 이렇게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전반적인 부분들 모두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단타 매매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수급에 대한 확인 이후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지금이 저점 라인 눌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엔비디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죠.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단타 스윙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